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것이 기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써있는 그 귀하신 능력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귀하신 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지르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곳에 향품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 새벽이 왔을 때 주일 아침이죠 그 이른 아침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겠다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두렵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을까봐 그리고요 그 무덤은요 큰 돌로 그 무덤이 막혀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덤에 손대지 못하도록 인봉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병사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게 할 일이 없지요 또 인봉을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을 불려야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고 주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이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아멘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큰 돌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이 큰 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 큰 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여인들 알았습니다 이 돌을 자신들의 힘으로 굴릴 수 없다는 것 그 군인들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인들은요 그 사랑했던 주님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한 번 더 그 주님의 그 발에 그 못 받기신 그 손에 향리라도 바르고 싶은 것이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죠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유해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굴릴 수 없는 너무 큰 돌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돌은 우리가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드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 이 귀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도 두려움이 있고요 세상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을 보면서 세상은요 까무러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좀 확인하십시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는 그 장소마다 우리의 동네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세상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고 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여인들이요 그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뭐냐면요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이거 보세요 안 평안하시잖아요 주님이요 부활하신 이 여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아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높아져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져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화 샬롬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하신 평안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주님은요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누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1세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내가 먼저 거기 가 있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장사되는 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딘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만나셨던 곳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부르셨던 곳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왕 되시는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절망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갈릴리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다시 귀한 것들을 감당하는 곳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여러분의 갈릴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갈릴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갈릴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다시 만나는 곳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곳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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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